제가 이거 안 부르려고 했는데 부를 클라스는 안 되거든요? 마지막에 비프리 그거 3호 타고 라 음정 그냥 해볼게요 안 돼도 이해해 주시고 상남자 원키 넌 미친다고 말하지만 또 다른 세상 밖으로 한 발 내딛질 않았지 너보다 좁은 세상 속에 갇혀서 너와 내 황상 속에 빠져 있을 뿐 늘 혼자 남겨진 채로 또 다른 너와 싸워 이겨야만 해 외쳐 널 찾고 싶다고 썩어빠진 생각 던져버려 잔인해져버린 자들 속을 벗어나 두려움 떨쳐버리고 다시 사는 거야 과거들을 찬란 다시 사는 거야 다시 사는 거야 음이 안 올라온다 안에서 너 살아가고 있단 걸 한번도 인정 아 아 이거 혹을 못찾어 외쳐 외쳐 널 찾고 싶다고 살아남기 위해 살 순 없어 위선 앞에 무릎 꿇고 있는 널 깨워 세상에 힘을 실어줘 과거들을 찬란해버려 과거들을 찬란해버려 야씨 아 이거 안되네 어둠의 시간들 좌절의 시간들 잠든 네 눈 뜨게 해 아 이거 좀 쉬자 이 부분 3호탑을 라를 하려면 쉬어야 돼 야아아아아아아앙 산인하게 버린 자들 속을 벗어나 두려움 딸쳐버리고 잠깐 쉴게요 나 이거 끝에 못해 목 조여지고 난리났다 장난 힘들다 비프레이어! 미러댕! 미러댕! 비프레이어! 잠깐 쉬었다 비프레이어! 미어댕! 야 이거 작살이다 진짜 와 미쳤다 오우씨 하아 아니 삼옥탑을 라를 낼 줄을 아는데 이렇게 노래하면서 낼라니까 안되네 거의 김상민님의 유 노래 완창하고 나서 상태인데 지금 오우씨 오우 삼옥탑을 라는 좀 준비가 된 상태에서 해야지 이렇게 막 노래 부르다가 하려고 하니까 결락이 안되는거에요 아 다시 사는거야 으아아아아아아아악 으아아아아아악 그만하자 이거 올려야 되냐 말하야냐 아 죽겠네 아 미치겠다 감사합니다 스팟키 미니였습니다 아직은 이거 부를 클라스가 안되네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참고로 어제는 노래를 부르긴 했는데 너무 거지같아서 안올렸고 그냥 연습만 했습니다 어제는 근데 이거 지금 이거 탈출 아 올려야하나 어차피 뭐 난 일반인이니까 한번 그냥 올리자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여러분들 아 et 불구조 Vul 참 stays